1, 2, 3 유야 나와라 시험 될까요? 뜯어보셨어요? 습도 없이 뜯어봤죠 팬들한테 선물 받은 거 그걸 뜯어서 부산에 아는 형의 조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갖다 주고 솔직히 저는 큰 관심이 없고 조카 사랑해 저는 솔직히 스티커보다 빵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조카 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씩 모으게 됐는데 솔직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뮤 뮤만 나와라 이걸 초콜릿 저도 좋아하고 제 와이프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이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난 이런 빵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에 다 뜯어놓고 솔직히 저는 큰 관심이 없고 조카 사랑해 조금씩 비치네 이거 보는 맘만 모르죠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보여 뮤 나오면 조카 안 준다 자 개봉 다 했습니다 제가 치우세요 개봉 멋있게 이렇게 쓰고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 내가 해줘, 내가 해줘 불량이 안 나와 애들 해봤지 이렇게 하겠지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포켓몬 오픈식이 아니니 나온다, 안 나온다, 안 나온다, 안 나온다, 안 나온다, 안 나온다 뭔지 몰라 뭐야? 진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윗밖에 몰라 좋은가요? 진짜? 하나, 둘, 팟! 아, 얘는 나도 있어 삼립 여러분 이건 좀 그만 넣으세요 깻비참 잘 가 안녕히 가세요 겹쳤어 전화해 하나 줄게 팟 니드리노 니드리노 니드리나 하나 우와 전화해 또 있어 이 어렵게 구한 12개 중에서 지금 똑같은 게 벌써 두 개나 있어 그래 니드런 니들 뛰래 니드런 전화해 삼립 너무한다, 진짜 얘들이 하나를 어렵게 사가지고 똑같은 거 얼마나 실망하겠어 오 뚜벅초 어, 레전드 오, 갓 두 개 따란 뭐야, 니드리노 이거 왜 자꾸 삼립 야, 진짜 마지막 여기 진짜 똑바로 앉으면 오 오 아, 이거 많이 봤어 이거 뿔충이, 뿔 났잖아 뿔충이 뭐야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개봉식을 했는데 자, 겹치는 게 네 개 있으니까 당근마켓 아이디가 착한심임 오늘의 개봉 여기까지 이거는 잘 전달하겠습니다, 여러분 보내주신 유토 구속자님 예 제가 꼭 여기 삼투뷰를 통해서 사인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형, 몰라 형, 줄러 뺀 거 아이가 아, 산다 아, 산다 하... 하... 뭔 사시예요? 아, 10분 사세요 아, 보니까 35도 찍고 있던데 이 정도 해야 돼, 대구죠 아, 근데 대구보다 확실히 경산이 더 더운 거 같아 경산이 더 뜨거워요, 속하고 그냥 진짜 그냥 엄청 더 짜요 100원에 그래도 나한테 와, 경산이 진짜 너무 많이 짜요 경, 경산이 더 훨씬 더욱더라고요 엉덩이가 들 정도로 차가 너무 뜨거워서 바로 못 타고 하, 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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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구보다 2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쉬어야 해요 하, 동 하, 동 죄송합니다, 연습할 때가 딱 그냥 카메라가 맞나요 하, 나요 부끄러웠다, 부끄러웠다, 부끄러움 미스터 올스타를 해서 이 차를 받아야 해 진짜 올스타전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예연하지 말고 모든 컨디션을 올스타전에 맞춰서 꼭 자동차 하나 받아서 딱 오도록 하다가 하다가 아, 미스터 올스타 예, 예, 예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 민우 형이 지금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몸 관리자드라고 어떠세요?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더워요 뜨거워요 져요 파이팅 시장님 지금 운동 끝났을텐데 빨리 나으셔서 일치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 하실래요? 쉬기 전에 연락 그만하고 빨리 와라 나 어제 쉬는데 점심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연락 받으러 갔는데 죽을뻔했어 파이팅요 슈퍼스타 저희가 이킬거에요? 네 밖에 잘 안나갑니다 더울 때 비올 때 밖에 잘 안나갑니다 저는 그냥 흘러가는데 삼계탕? 더울 때 품에 삼계탕 사주고 시원한 커피 사주고 사달라는 소리야 기억이 나진 않지만 현지 신인대 숙소에 있을 때 다 좀 사주고 나오니까 사줄 기회가 필요해요 잘 사줘요 지금 잘 사주는데 삼계탕? 먹자 세팅이랑 지찬이 형 지찬이 형 지찬이 형 재현이 형 다행이상 집합근지야 여기 어딨어요? 형 세팅 있어요 세팅 있습니다 뭐? 삼계탕 회식이요 갑자기? 승희 형이 썼네요 그렇지 놓치고 바로 이렇게 했어 맞고 여기 좋아해요 여기가 싫어하는데 좋아해요 귀여워 몇 개야야? 14개가 다행이다 석훈생 하나도 안 닮았다 눈이 약탑같이 생겼어 너무 귀엽다 어디서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기적을 나왔다 기적을 다행이다 다행이야 기적을 나왔 야 오늘 이빨이 졸래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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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겠네 엄마 안녕 안녕 어디 있어요? 오오오오오 삼촌 빰빠이 해줬다 삼촌 빰빠이 에이